저 약간 대만 영화 좋아하는데 장난스러운 키스인가? 그거 보셨어요? 장난스러운 키스요? 장난스러운 키스요? 그 키스 정말 하고 싶네요. 그거 되게 유명하네요. 정말 하고 싶은 가스 키스? 아 죄송해요. 다온 씨. 아 제가 자!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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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하세요. 아 다온 씨. 아 진짜 오랜만이에요. 진짜 오랜만이에요. 아 오랜만이에요? 저는 영상 구면이죠. 저는 영상으로 구면이죠. 아 아 영상 솔직히 안 봤죠? 님위미도 빼고. 저 사실 하나 팬이었어요. 저 사실 하나 팬이었어요. 하핰핰핰핰. 이거 나가도 돼요? 농담이에요. 농담이에요. 저도 구면이에요 사실. 어? 어디서 보셨어요? 어디서 보셨어요? 중독 소실에서. 떠셨어요? 롤러코스터 파시단대. 어떠셨어요? 그러면? 어 떠옵니다. 다원 씨. 다원 씨. 저 사실 당신이 원픽이었어요. 저 사실 당신이 원픽이였어요. 아까는 하나 팬이었다면서요. 그건 농담이었고요. 그건 농담이었고요. 원픽은 최대 취재의 정다원이죠. 두 명밖에 없네. 둘 중에 원픽. 스택입니다. 일단 제가 피부가 하얗으신 분을 제가 좋아하거든요. 변희가 좀 귀여우신 것 같아요. 다원 씨. 교정할 생각인데. 교정하지 마세요. 저도 교정했거든요. 아 진짜요? 네. 발치하셨어요? 발치라뇨. 저 군대 다녀왔어요. 발치라뇨. 화 좀 내봐. 저 군대 다녀왔어요. 저 군대 다녀온 기분이에요? 왜 두 분이서 웃으세요? 아니에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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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원 씨.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?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? 아.. 어때? 저 군대 다녀온 남자예요. 저 군대 다녀온 남자예요. 보여드릴게요. 뭘 보여줘? 뭘 보여줘? 재훈아 뭐야? 뭘 시키는 거야? 재훈아. 야 재훈아. 야 뭐야. 좋아. 좋아. 저 군대 다녀온 남자예요? 육군이세요? 네. 육군이에요. 운전병이었어요. 운전병. 원약당 해변 대선. 원약당 해변 대선. 아 해병대요? 해병대요? 다원 씨 틀딱이세요? 죄송해요. 죄송해요. 다원 씨 틀딱이세요? 다원 씨. 다원 씨 농담이에요. 다원 씨 농담이에요. 다원 씨 농담이에요. 저도 해병대만큼 마음가짐은 있어요. 마음가짐은 해병대예요. 그럼 됐죠. 그럼 됐죠. 언약한 것도 너무 멋있으십니다. 음료수는 뭐 마시세요? 음료수는 뭐 마시세요? 핫초코요. 뭐 드시세요? 얼어죽고. 앤스 아메리카노. 알. 죽. 좋았다. 재훈아 좋았다. 너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신가요? 그러면? 아니 저 모나포스터라. 승훈 아빠? 그.. 그거.. 짧으시니까 모르겠는데?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력서를 하나 준비할 거예요. 어 가. 재훈아 계속 가. 물타기 해. 계속 가. 계속 같이 보시겠습니다. 모나포스터라. 모나포스터라. 계속 나온 것 같아요. 계속 나온 것 같아요. 아. 25살이고. 인천에 살아요. 저는. 아. 갤럭시 노트 9인데. 아 갤럭시예요? 아 몇 초? 5초 있어요. 경량미 특이상으로는 중독사실 콘텐츠 100명 비영상에서 또 제가 고정 댓글을 먹었죠. 그다음에 남중당국 군대 출신이라서 여자 강경만 했었거든요. 여자.. 그냥 여사친 없어요. 다원씨 저 청정수에요 저 청정수에요 그냥 1등급 청정수에요 좋아좋아 에디왕이네요 아 웃겨 다원씨 이런 준비된 남자 어때요? 이런 준비된 남자 어때요? 좋다좋다 어 저는 성공은 고난을 동반해요 저는 성공과 고난을 동반해요 나 BBS처럼 좋았다 제훈아 좋았다 미안하다 야 제훈아 좋았다 저는 길게 봐요 저는 길게 봐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보는 스타일이라서 아 숲까지 다원씨 거기 저 면허 있으세요? 일종 보통이에요 저 면허 없으세요? 네 없어요 면허 따시러 가면 제가 운전 연수라도 해드릴까요? 차 있으세요? 소카로요 다원씨 거기 어디에요? 여기요 저의 집이요 어 거긴 어디에요? 여기도 본가에요 저 기생충이에요 인천이요 네 저 기생충이에요 완전 like that 아 그렇구나 아 좋았다 아 근데 그럼 장거리네요 아 근데 그럼 장거리네요 아 근데 그럼 장거리네요 고향시요 아 경기도 고향 아 고향 아 고향 뭐라고요? 괜찮으세요? 저는 뭐 마음만 가까이 있으면은 뭐 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좋아 그럼 오실 수 있어요 고향? 지금 갈까요? 지금 만나러 갈게 아 좋았다 나 이미지 좋았어 어 어 요극적이시네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? 멀 것 같아요 음 오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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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저 A형인데 P수혈 돼요? 저 A형인데 P수혈 돼요? 아 그거 참 저도 사실 AB형이에요 저는 다원씨 그럼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이제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고민 별로 없는데 대이병 아니에요? 대이병? 대이병? 제가 네 그거 치료해드릴게요 치료해드릴게요 어떻게 해요? 음 일단은 다원씨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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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뭔가 뭘 시키는 거야 저는 도년의 모습을 숨기지 말아요 도년의 모습을 숨기지 말아요 도년의 모습을 숨기지 마세요 다원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년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년씨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중 저도 있어요 아 저희사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연고티비 처음 나왔을 때부터 봤거든요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제 영상? 그럼요 저 그 뭐지 맨 마지막에 은퇴하는 거 봤거든요 은퇴? 다원씨 금발일 때가 좀 헤르미온느 같았어요 네 완전 해리포터의 헤르비온느 같았거든요 헤르비온느 헤르비온느 헤르비온느? 헤르비온느? 아직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저는 좀 당신을 색다른 각도에서 봐요 뭐라고요? 예? 아니 누구 목소리야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제가 혼란스러워요 혼란스러워 다원씨 다원씨 그 옷은 우비에요? 아 저 옷은 우비에요 그거? 아니에요 왜 돈 주고 사입은 거 같은데 아 정말요 지금 마이너스 호감도 마이너스 아 아 참 아니 그 어떤 비도 당신을 뚫을 순 없을 겁니다 그 우비와 함께라면 그 우비 그 우비와 함께라면 당신을 뚫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원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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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원씨 아원씨 연애 그럼 안하시기 꽤 되신거죠? 마지막 연애가 혹시 언제 돼요? 그러면? 성인대가 와서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? 한 번도 없어요? 야 이거 참 초조하네요 초조하네요 왜? 제가 그 사람이 될까봐 제가 그 사람이 될까봐 와 이야 제가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는 거 있어요? 저는 좀비 영화 좋아해요 자 좀비 형네 좀 보여드릴까요? 좀비 형네요? 저요 나 되겠어 큐 아이고 와 좀비 같은 남자 어때요? 좀비 같은 남자 어때요? 좀비 같은 남자는 좀 사랑이죠 그래도 아 사람이요? 역시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아니 아니야 들어가지 마요 사회 정책에 관심이 많아요 저는 아 비밀 투표죠 비밀 투표죠 저는 왜 그러세요? 왜 그러세요? 다온씨 혹시 옷이? 다온씨 혹시 옷 색깔이 약간 정지 색깔 어? 다온씨? 다온씨 다온씨 종교 있어요? 야 바로가 다온씨 종교 있어요? 어 바로가 야 바로가 바로가 어 닌씨 걸어 다온씨 종교 있어요 아 무교요? 저는 제 자신을 믿어요 저는 제 자신을 믿기 때문에 아 다른 누구도 믿지 않아요? 아 제 고등학교 때 별명이 갓재훈이었어요 빨리해 고등학교 때 별명이 갓재훈이었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아 친구들이 잘 따르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까요? 어 가자 가자 약간 매운 거 좋아해요 전 매운 거 못 먹어요 같이 드시게 되면 제가 매운 거 다 먹을게요 제가 그럼 전 못 먹잖아요 사이드로 뭐 그냥 한 거씩 아 메인은 받으시고 아 메인은 받으시고 사이드로만 먹으면 많이 분주리세요? 저 요즘 외로워요 저 요즘 외로워요 아 그쪽으로 얘기하세요 아 아니 아니 그런 얘기 안 다온씨 저 그런 남자 아니에요 저 그런 남자 아니에요 비상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아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죄송해요 좋았다 취미는 십자수업 말고 다른 거 있으신가요? 수영 또 잘하거든요 저는 나중에 기회되면 같이 다 하실까요? 수영장을요? 궁금한 게 있는데 수영장에서 래쉬가드 입어도 되나요? 야 야 야 재훈아 야 야 재훈아 야 씨 아 잊어요 잊어줘요 다온씨 잊어줘요 다온씨 잊어줘요 다온씨 잊어줘요 아 네네네 잊어줘요 장발이 좋으세요? 단발이 좋으세요? 저는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요 저는 오늘하고 내일이 달라요 오늘은 뭐 장발이 좋고 내일은 단발이 좋고 아 그럼 오늘은 제가 지금 오늘은 단발이 좋아했잖아요 약간 장발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단발이 좋아요 평소에 아니면 오늘? 오늘은? 오늘은 묶었으면 좋겠어 아 진짜? 오늘은 단발이 좋아했잖아요 약간 장발이 좋다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단발이 좋아요? 다온씨 다온씨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취업 준비 중인데 한 말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? 한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? 아 약간 이력서 쓰신 거 보니까 뭐 잘 쓰셔가지고 아 그 좋은 모습에 취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온씨 첫 월급은요? 첫 월급은요? 당신과 한 자? 조용히 하신 하나 오 아 채연아 좋았다 아 이거라네 아 아휴 이거 언제 받을 수 있는데요?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제 미래를 몰라요 아 무기한 약속? 어 언제가 네 언젠가 만날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10년 안에.. 10년 안에 뭐.. 인피피아이가 어떻게 되세요? 오 야 관심 있어! 저가 ESFP이요. 저 INFP이요. 인피피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오셨지? 중국어 잘하거든요 저는. 진짜요? 저 유학파에요 중국 유학파. 뭐야 얘? 학원 해주실 수 있어요? 이 G파로 한 번. 이 정도면 이 저 한 번.. 저는 시진핑이에요. 아.. 저 시진핑.. 얘기해.. 저는.. 아니 저는 시진핑이에요. 저 리틀 시진핑이에요. 저는 리틀 시진핑이에요. 또 망설이잖아. 어.. 네 조금.. 네 잊어보세요. 어.. 이거 뭐예요? 방금 뭐.. 제가 뭐 이상한 걸 봤어요. 제가 잊어버린 거에요. 방안이 되게.. 어.. 조금 봤어요. 저.. 저는 송방한테 빠져가지고.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에요. 약간 좀.. 그 뭐라고 해야 하지? 생기는 스타일? 생긴 스타일.. 저는.. 좀 생겼죠? 얘기해. 저.. 저 좀 생겼죠. 저 좀 생겼어요. 저 좀 생겼어요. 어우 제가 더 최고, 최고. 영화 같은 거.. 재밌는 거 친한.. 아니.. 저 약간 대만 영화 좋아하는데 장난스러운 키스인가? 그거 보셨어요? 장난스러운 키스요? 장난스러운 키스요? 그 키스 정말 하고 싶네요. 그거 되게.. 정말 하고 싶은 가요? 그 키스? 아 죄송해요. 다온 씨.. 아 제가.. 아 진짜 급발진했네. 다온 씨.. 아 이게.. 아 이거 민우 형이 시킨 게 아니라 제가 했는데.. 아.. 어우 진짜 급발진했네. 아 미안하다. 하지마 미안하다. 세다치드 또 구독자가 왔는데 또.. 아 진짜요? 최근에 보신 이.. 본 영화 중에 무슨.. 치아.. 치아.. 야.. 아 치아문 단순 작소네요? 그러니까 한번 바꿨었거든요. 제가 또 얘기하는.. 주인공 이름이.. 아마.. 장챤이었나? 아 네. 맞아요. 네. 니나 아이아니.. 이건 말 좀.. 니나 아이아니.. 아이아니.. 너 죽고 싶네. 너 죽고 싶네. 아이아니.. 나 여기까지 알아야 되니. 아이아니.. 제발 다 왔다. 진짜 잘하시네요. 황금이가 좀 잘하셔서.. 슈퍼마이오.. 점프.. 소리.. 잘해가지고.. 오 이.. 맞아. 오 다 왔어. 오 저 잘하시네요. 저예요. 저예요. 됐습니다. 적극적인 남자 어때요? 그래 저는 약간..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.. 좀 속속속한 사람.. 아.. 아무.. 야.. 그냥 아무 하나도 하지 마봐. 빨리 대답해 주셔야죠. 아, 저 과묵함을 좀 어필하고 싶어서.. 좀.. 아, 너무 너무 과묵해가지고.. 돈이요. 하실 때는 수익을 뭐 다 가져가시고 그러시는 건가요? 어, 저랑 세연이가.. 운영해서 얻은 수익.. 아.. 반반.. 얍 잘하시겠어요. 잘하네요. 돈 보고 나오신 건가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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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그런 건 아니에요. 아 다은 씨 어떻게? 수익에 관심이 많으세요? 돈이 없어요. 남자 재력 어느 정도 봐요? 남자 재력 어느 정도 봐요? 재력은 상세히 해본 적이 없는데 장례성. 내가 또 주식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하거든요. 그래서 오주라면서요? 그거 말고 또 다른 거 있죠. 아 많이 올랐나요? 저 물렸어요. 저 완전 물렸거든요. 추천주연은 당례성이 완전 없는데요? 당례성이 없다고요? 교장 선생님이요? 당한 씨 뭐 교장 선생님이에요? 무슨? MS업을 보고하세요. 무슨 죄송해요. 제가 너무 무례했죠. 아 저 무례한 여자 좋아요. 저는 무례한 여자 되게 좋아해요. 아 결국 무례했다고 하실래요? 아 예. 네. 말이 되게 잘 통하시는 것 같아요. 저랑. 아 그럼 저 좀 심트인데요? 지금. 미쳐라요? 저는 그렇게 심트인데. 야 찐텐 나왔다.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니. 미쳤다. 웃고 싶니? 야 나왔다. 야 야 이거 살인자 나와. 다원 씨. 다원 씨. 이름 부를 때마다 무서워요. 너무 알아야지. 다원 씨 유튜브 각은 다 나온 것 같아요. 다원 씨 유튜브 각은 다 나온 것 같아요. 아우 달달해. 애써 쏘이. 뭐야. 자 여러분들. 장장 50분을 달렸어요. 터치 같았는데 저는 살면서 이렇게 자아가 많은 사람을 처음 봐요. 그게 본인의 향후 소개팅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? 저는 앞으로 자만추를 좀 이어가는 거예요. 알겠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끝으로 오늘 소개팅 남이었죠? 우리 재훈 김에게 한마디 하자면? 되게 생긴 거는 되게 쟁뚜라기 생기시네요. 되게 웃기시네요. 역시 또라기였다. 아 맞습니다. 아 재훈 씨. 제가 1절을 치면 2절, 3절, 4절까지 나갔는데요. 아 제가 사실 소개팅을 제가 처음 해보거든요. 처음인 것 같아요. 또 재미있게 해주시고 우리 다원 님도 재미있게 받아주셔가지고 정말 좀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다원 님께서 또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어린 친구들 팬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 분들이 너무 과몰입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좋습니다. 우리 남자 10대 남자 팬분들 우리 다원님 팬분들 방송이니까 여러분들 예능으로 받아주시고요. 너무 두 분 다 소개하셨고 오늘 중앙부터 소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얘들아 고생했어. 안녕. 안녕. 바이바이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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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